모의 에세이를 가지고서 과연 그와 같은 출제 지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모의 에세이 기준입니다. A, B, C 세 개 제시문이 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써야 될지 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A번 제시문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 초롤리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부분이죠. 5명을 구해야 되느냐 1명을 구해야 되느냐 이것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철로 변환기를 통해 바꿔줘서 5명을 살리고 부득이 1명을 희생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이성적 판단이긴 한데 때로는 우리가 또 정서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기차가 오고 있는데 5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기차를 막을 수 있도록 체중이 큰 사람을 밀어가지고서 결국은 5명을 구하게 되는데 두 가지 상황에서 선로를 선택하라고 할 때는 1명을 살릴 건가 5명을 살릴 건가 할 때는 5명을 살리는 쪽으로 선로 선택을 하는데 수치적으로는 동일하지만 1명의 체중이 있는 사람을 밀어서 희생시킴으로써 5명을 구하지는 않는다. 즉 이성적 의사결정과 정서적 의사결정이 다른 부분 것에 초울리 딜레마 부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제시문이랑 B번과 C번 관련해가지고서 인간의 그와 같은 의사결정과 자율주행차의 의사결정 부분과가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논제 부분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3개 제시문으로 에세이 타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를 설계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다른 윤리적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반응하도록 프로그램화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그와 같은 자율차가 가져올 수 있는 심오한 변화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쓰라 그 써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는 이와 같은 논제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써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 견해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 견해를 쓰라는 그 부분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내용 구성을 할 때 중요한 게 내용의 정합성이 한양대 에세이에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논제에 맞는 글을 써야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에세이에 인간과 자율주행차의 차이점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이와 시에서 언급한 도덕적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것과 연결해가지고서 자율주행차와 인간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의 차이를 꼭 서술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있어요. 예상되어지는 엄청난 변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견해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즉 써야 될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엇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이 내용을 가지고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토플 라이딩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식 논술이고 그 부분 것을 영어로 표현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에세이는 절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조건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분석을 했고 논리적으로 글을 읽었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내고 논리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논제에 맞게끔 내용의 정합성에 한양대의 그와 같은 채점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되는 부분이죠. 해설 및 평가 요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설 부분 여러분이 봐주고 채점 구조 동일합니다. 내용의 정합성과 문단 구성 전개 논지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 과정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 평가 요소가 동일합니다. 표현문법 형식과 분량 앞에 영상에서 다 언급되어졌던 내용이죠. 평가 항목별 비중 동일해요. 정합성과 문단 구성 전개 50, 독창성 30, 전체 구조 10 그리고 외들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A 정도를 목표로 꼭 하라 그랬습니다. 역시 동일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양대 모의 에세이 1차 거를 봤는데 2차도 동일합니다. 컨스머 비헤이비 어넬리시스 소비자 행동에 대한 분석이죠. 그래서 이 부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제시문은 cognitive dissonance 바로 인지 부조화 이 부분에 대한 제시문이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 제시문은 파트너들 사이에 expression of security를 표현하는 역시 trust 신뢰의 정의를 갖다가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개 제시문을 가지고서 패스 포드 에세이 컨스머 비헤이비어에 대한 에세이를 쓰라고 하는데 역시 또 뭐가 들어가야 된다? How the case of B is understood without describing A. 전형적인 한국 논술 전형에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A 제시문에서 기술된 고와 같은 사고와 연계해서 B의 경우가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느냐. 한국어 논술의 대부분이 B 제시문 관점에서 A에 대해서 논박하라. 아니면 A와 B 제시문의 공통점을 찾아서 C에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제시문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논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How the notion of trust in C can be related to the case of B. 즉 C 제시문의 신뢰의 개념이 어떻게 B 제시문의 경우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기술하시오. 바로 이와 같이 반드시 기술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write your own opinion이라는 고와 같은 논제는 없어요. 즉 이 부분 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해설 및 평가 요소 해설 여러분이 보시고 평가 요소 동일해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 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보세요. 자 그러면은 답안지 양식 잠깐 좀 확인하면은 이와 같이 B4 정도의 이 줄에다가 이제 채우게끔 되고 있고 여기를 오버플로우 즉 초과하는 그와 같은 것은 감점이 된다는 거 주의를 해주고요. 양식 부분 것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저희 싸이미에서 지도하는 실전 지도 방식은 썼던 것을 이 부분 거에다가 직접 풀로 붙입니다. 풀로 붙여놓고 내용의 정합성, 그 다음에 문단 구성, 논리 전개, 이와 같은 한양대 이 각각의 배점 요소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갖다가 해줘가지고 계속 이 기준으로 피드백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된 에세이가 나올 때까지 연습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에 그 에세이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형 특징을 좀 파악해라. 그렇죠? 3대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지원 자격이 없고 제출 서류도 없고 수능 하나도 없다. 이 점에 유의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핵심적인 게 에세이와 인터뷰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전략적으로 가느냐 특히 실전적 대비가 되어지느냐 이런 부분 거 실전 모의 에세이, 실전 모의 면접 중심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한양대 바로 에세이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의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이미 영어특기자 에세이 인터뷰 특히 한양대 에세이와 그리고 면접 전문팀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체화시키는 그와 같은 에세이와 인터뷰 연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